요나 이야기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도하기 위해서 할 일을 다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할 일을 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요나가 탄 배 위에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내리셨다 하는 뜻은 타격을 주기 위해서 던지다. 투수가 공을 던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고 바다로 떠나는 요나의 배를 따라 붙도록 마치 투수가 강하게 돌을 던져서 내리꽂듯 타격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하늘에서 요나가 탄 배를 향해 던지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 큰 바람은 아마도 허리케인 즉 무서운 폭풍우인 것 같습니다. 배 한 채를 순식간에 삼켜버릴 수 있는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이 큰 바람은 칼리리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의 배를 순식간에 삼켜버릴 수 있는 돌풍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요나가 요파이에서 배를 탈 때는 매우 날씨가 좋았을 것입니다. 마치 순풍을 돋달고 함의하듯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서 요나는 일찌감치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요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파는 원래 항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 거칠고 바닷속으로 돌아가는 바위들과 절벽들로 돌출된 짧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북풍이 해변으로 몰아치면 높은 파도가 해변가에 있는 바위들을 향해 돌진하여 그곳을 항구가 없는 바다로 만든다. 요파로부터 거꾸로 몰려온 파도는 배를 강하게 뒤흔들고 강풍이 불어오면 배들끼리 서로 곧장 돌진하여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배들은 바위에 들이받고 어떤 배들은 바다 쪽으로 강제로 밀려나가 파도에 휩싸여 가라앉기도 한다. 그러므로 요파는 강풍이나 허리케인에 매우 취약한 곳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나가 볼 때 요파는 하나님을 피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요파는 배가 난파하기 가장 위험한 곳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그곳이 환란단의 가장 위험하고 가장 취약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요나가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니누에가 하나님의 곳이기에 가장 안전하고 은혜스러운 곳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심판대에 니누에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기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는 것은 간주되다 또는 깨지기로 계획되어졌다. 아직 배가 깨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강풍을 부르셔서 요나가 탄 배를 난파시키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죄악의 잠에 빠진 요나, 다시 쏘러 가는 배의 선원들은 권릉적으로 이 허리케인이 살인적인 태풍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폭풍으로 그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의 배를 사정없이 덮쳐버리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선원들은 소금당수의 의미도 있는데 아마 이 배가 소금을 나르는 배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선원들은 엄청난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그들의 신에게 불을 지지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교도들이었지만 이 폭풍이 신의 진노임에 분명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각자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불을 지졌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며 신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다는 뜻입니다. 마치 그들의 신에게 살려달라고 그들은 절규했던 것입니다. 선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바람과 파도가 심해지자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의 실은 짐들을 바다에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교도 선원들이 혼신을 다해 그들의 신에게 불을 짓고 있을 때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 밑층 배 밑층이라는 말은 배 양쪽 사이드가 밑으로 내려가서 만나는 지점을 뜻하는데 후미진 곳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나는 배 안에 가장 깊은 곳 바닥에 후미진 곳에 피하여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깊이 잠들었는데 마취한 사람처럼 기절한 사람처럼 정신을 잃고 잠을 자는데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혀질 지경이고 사람들이 소리를 치며 그들의 신에게 구해달라고 아우석을 치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돌풍이 부는 칼리들 바다의 배 안에서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을 주무셨던 적이 있습니다. 요나와 예수님의 같은 점은 누군가가 흔들어 깨웠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요나는 죄악의 잠을 잤고 예수님은 평안의 잠을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에 예수께서 일시기 전달 밤에 감남천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슬픔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잠들었을까 놓여야 하지만 아마도 죄책감에서 깊이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죄악의 잠에 깊이 빠지면 상황에 대한 지각이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말세의 말세라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복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죄악의 잠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질책은 불신자들에게서 옵니다. 선장이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선장은 롬포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배의 돛을 내리기 위해서 배 밑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에서 강한 바람과 파도에 배가 뒤집혀지지 않도록 도출내리기 위해서 밧줄을 조절하러 배 밑에 내려왔는데 어떤 놈이 정신없이 코까지 골며 어떤 번역본에 보면 요나가 코까지 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선장은 막 흔들어서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하미냐 여기서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폭풍이 불고 배가 뒤집혀질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 배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깊이 잠자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이 있길래 너는 여기서 세상 모르게 깊이 잠을 가고 있느냐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다들 정신없이 자기들의 신에게 불을 짓고 있는데 잠만 자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불순종한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배를 뒤집는 폭풍으로 왔지만 엄청난 재앙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워 책망한 사람은 누굽니까 선장이었죠 선장은 적어도 이 위급한 상황을 이겨보려고 모든 힘을 당해서 발굴 훔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세월호가 깊은 바다 속에 빠져들어갈 때 선장은 탑승객들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가장 먼저 고명보토에 올랐다고 합니다 배가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선박 선장은 승객들을 구하려고 짐을 바다에 던지고 돛을 내리기 위해서 노포를 조절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배 밑창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적어도 이교도인 선장은 여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남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양심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이렇게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선장이 요나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본 그 말의 뜻을 다르게 해석하면 무엇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느냐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가 하는 뜻입니다 이방인의 선당은 적어도 요나가 이렇게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은 분명히 몸이 아프거나 죽음조차도 밀어낼 수 없는 그러한 끔찍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몸이 굉장히 아프고 몸이 괴로우면 세상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맛있는 걸 줘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고 어디 구경을 가도 구경을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마 세상이 뒤흔들려서 땅이 꺼진다고 해도 내 몸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관심이 없을 거에요 내 몸이 너무 아파서 다른 여러 가지 사건사고에 대해서 부강박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선당은 혹시 요나가 너무나 아파서 너무 몸이 괴로워서 이렇게 엄청난 폭풍우 중에서도 저렇게 잠을 자고 있지 않나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거에요 그렇습니다 요나는 아픕니다 요나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수정하고 그 죄책감에 배 밑창의 깊은 곳에 내려가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다가 어린아이가 딱 울다가 잠자듯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잠이 들어버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짓으로 도망가는 자신의 행동에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그래서 차라리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깊은 잠을 택한 것이 아닐까 잠을 자려고 배 밑창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수정했다는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으슥하고 컴컴한 배 밑창에 내려가 울다가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부릅을 받았을 때는 목숨을 바쳐 순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고 맹세했지만 자신의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에 실망하여 깊은 한숨과 눈물로 베개를 하다가 그만 물다 지친 아이처럼 세상 모르게 깊은 잠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면서 아무 걱정 없이 세상 편하게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수정하면 먼저 마음이 아프고 내 영혼이 아프고 그 다음에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수정하면서도 세상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잘 먹고 잘 살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희덕거린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자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그저 돼지나 개나 짐승이나 본능적인 그러한 인간일 뿐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의 신들에게 불수정하며 마음이 괴롭고 몸이 편치 않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을 불수정하면서도 편히 먹고 잔다면 우상순비하며 귀신을 섬기는 이방인들보다 낫다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나는 단잠을 잔 것이 아닙니다 불수정의 슬픔을 이기지 못해 깊은 낙심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방인의 선장이 흔들어 깨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깊은 슬픔에 빠져 잠든 요나를 이방인의 선장을 보내서 막 흔들어서 깨운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너의 하나님에게 구하라 그 말을 누가 말했습니까 이교도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선장이 말했다 그 말입니다 선장은 요나가 섬기는 여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나가 섬기는 여와께서 이 엄청난 풍랑과 재앙을 일으켰었다는 것도 처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선장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는 것처럼 요나도 너도 잠만 자지 말고 이 위급하고 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의 신에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장의 힘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 배에 닿지만 내 하나님 여와에게 기도하여 사망에 빠진 이 사람들을 구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으로 말씀하시지만 반드시 반드시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언어로도 말씀하시고 자연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우치십니다 나중에 선장한 이 모든 재난을 일으키신 분이 요나가 섬기는 여와 하나님이셨고 모든 재앙을 내리시고 거두시는 여와 하나님을 섬기는 요나가 이 엄청난 위급한 환경에서 여와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경악했을까요 언제든지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재난과 난국을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숭배하는 귀신이나 우상에게 신들에게 기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앙과 난국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고 숨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잠에 취해서 오직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만 전념한다면 귀신이나 우상에게 기도하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비난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이교도 선장을 보게도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잠에 빠진 이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너의 여와 하나님께 부르지져라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